우리 캐럿댕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쌤 팀! 안녕하세요 쌤 팀입니다! 안녕 캐럿댕! 안녕! 잘 지냈어요 여러분? 잘 지냈다고 하네요 저희가 또 곧 전개발 출신 회전! 몇 시간 남았죠? 몇 시간? 몇 시간 남았으신지? 글쎄요 지금이 거의 4시 반이니까 11시간반만 기다리시면 11시간반만 기다리시면 7시간반만 기다리시면 그러면 간단하게 앨범 소개 정한이가 해주셨는데 앨범 소개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가 정규앨범인걸 아실거에요 정규앨범을 준비하면서 첫 정규앨범이잖아요 처음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우리 세븐틴이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다같이 고민을 하다가 첫게 첫 러브와 레터를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러브 있잖아요 여러분 러브는 어떤 뜻일까 러브는 우리의 사랑을 시작하는 소년들의 풋풋한 열정 사랑을 처음 시작했던 그 열정 파이어 그거와 이제 레터, 우리 세븐틴이 팬분들에게 전하는 메세지를 음악에다 담았잖아요 그 두개를 합쳐서 저희 앨범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러브 앤 레터 그래서 러브 앤 레터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이번 정규 앨범 이름이 러브 앤 레터인 만큼 저희 앨범도 러브 버전과 레터 버전이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슬로우 버전은요 첫사랑하는 그런 감정들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레터 버전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남자친구 느낌으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앨범 다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티저 보셨나요? 아 티저! 티저 보셨나요? 다 나오고 뮤비 티저도 나왔는데 지금 티저 봤는지 댓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지금 페이스북과 아시톡에서 생중력이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예뻐! 호시씨가 또 읽어주세요 아 예뻐! 아 세상에! 아 맞는 건가요? 슈아 형이 보이면 살짝 슈아가 읽어주세요 원우 오빠 민규야 사랑해 호시야 사랑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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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렸구요. 오늘 저희가 6시부터 쇼케이스를 하잖아요. 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한 게 어떤 게 있죠? 오늘 쇼케이스 생중계가 멜론 아지토 원더케이 요토버 개곳에서 이렇게 생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6시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대박. 채널 얼음 그리고 또 베스트송이 있잖아요. 네. 오늘 멜론에서 베스트송 뽑는 이벤트 있잖아요. 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6시 쇼케이스트에 그 결과가 여러분한테 공개할 거예요. 공개할 거예요. 공개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샤이닝 페이먼트 뽑았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20 뽑았어요. 아 그래서요? 20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한 번 한 소절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급작스럽게 시키고 파슬리 잘하나가 나와. 앨범 소개 한 번만 더. 앨범 소개. 네. 그래서 첫 번째. 어제 밤새 일찍 됐네요. 아 아직도 생중기 채팅창 하트가 네. 70만 개가 넘으면 비하인드 영상을 보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우리 300만 원 넘었잖아요. 300만 원? 300만 개? 300만 원? 역시 캐럿덕. 캐럿덕. 우리 캐럿덕. 역시 캐럿덕. 캐럿덕. 여러분들도 저희 앨범 나오는 거 기다리시죠? 네. 여러분들 찬등차에 글을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와 대화예요. 이러면 애들을 가리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보고 싶었어요 캐럿덕. 이게.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다 영어. 영어 거예요. 저희가 못 읽었어요. 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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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All of you look great. Please stay fine. 아 전부 다 좋아보인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너무 좋아요. Nose bleed alert. 아 코 피 흘릴 것 같아요. 전원우 I love you. 뭐 이런 것도 있고. 얘들아. 얘들아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번호는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얼굴이 안 보여요. 번호는 연예인. 네. 연예가 지금 안 나와요. 네. 번호는 잘생겼다. 고마워. 진짜 화면에 다 찬다. 진짜 얼굴이. 얘들아 고마워. 여러분 곧 있어요. 저 6시즌 피니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생생 캐럿 한번 보실거죠? 네. 이번 앨범 정말 캐럿들 생각하면서 만든 앨범이니까. 캐럿들 꼭 볼거라고 믿어요. 한 명씩. 해결할한테 얘기 한번 해볼까? 네. 자. 버논 형부터. 저부터 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정규 앨범 준비하는데. 엄청난 정생을 기울였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난가? 네. 하이. 어. 뭐야. 이번 앨범 정말 캐럿들 생각해서 만든 앨범이니까. 캐럿들도 많이 사랑해주고. 이렇게 함께 서로 생각하면서. 즐겁게 활동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오 캐럿들 오랜만이에요. 네. 이번에 우리. 앨범 퍼포먼스. 굉장히. 직이고. 에너지 넘친거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야. 우지 우지. 어떻게. 우지. 와. 네. 어. 정말. 저희 세븐틴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저희 진짜로. 우리 캐럿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제. 다. 진짜 밤새가면서. 진짜. 너무너무 고생 정말 많이 하면서. 같이.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너무 기대가 되고. 지금 너무. 설레서. 잠도 잘 못 잤어요. 저희 사실. 그래가지고. 어제 잘 주무시던데. 딥스리프 하시던데요? 딥스리프. 아무튼. 너무 기대가 되고. 정말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구경미 형. 구경미 형. 구경미 형. 구경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으하하하하! 영어. 지금 외국 분들. 우지 큐트, 슈거, 캐럿들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보고 싶었고 이번 정규앨범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도 진짜 완전 멋있게 보여드릴게요. 너 예쁘다!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사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여기 보면 되는건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사실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힘들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나왔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럿 분들 안녕하십니까? 와 되게 하얗게 나와요. 이 멘트 무조건 아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는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한시라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컸는데 벌써 이제 한시간밖에 안나왔을 거에요. 개그입니까? 여러분 한시간뒤에 있을 저희 쇼케이스 많이 기대해주시구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캐럿 분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다들 왜 이래? 아 네, 이제 6시에 공개되는 음악들이랑 퍼포먼스 굉장히 멋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예아옹 네 이렇게 어 저희끼리 준비한 앨범이 이렇게, 벌써 오늘이면 나오는데 아니 내일 00시에 나오는데 6시에 쇼케이스도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네 아유 그렇군요 네 좀 이따가 쇼케이스 꼭 봐주시고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네 오랜만이에요 예아 What up 네 진짜 이번 정규 앨범 진짜 열심히 저희 캐럿분들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정규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캐럿들을 준비했습니다 안티스테이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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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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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앨범 이름은 첫 앨범 이름은 정아 씨 앨범 속에 네 제가 저 앨범 속에 한번 했어요 저희 캐럿들 지금 이제 정규 앨범 나올 때까지 꾸준히 저희 응원해주면서 기다려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렇게 정규 앨범 정말 노력해서 나왔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앨범 소개 한번 더 해드릴게요 Let's get it let's get it 안녕하세요 네 이번 앨범 우리한테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번 정규 앨범 활동 감사합니다 우리 캐럿분들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캐럿분들에게 다 같이 인사를 한번 드릴까요? 네 네 네 자 리더쿨시 형이 세븐틴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나 입질 너무 웃기잖아요 나 입질 너무 웃기잖아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ร이